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어제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세상이 하도 혼란스럽고 이렇게 하니까 항상 이 방송의 말미는 오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혜를 찾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 지불해야 되는 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소크라데스가 기원전 4세기 무렵에 한 이야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 고대 그리스에서 뭐죠 공화당이 있었고 민주당이 있었던 거죠. 공짜로 더 많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능한 한 공짜를 줄여야 된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지금부터 10년 이상 전에 50대 초반이죠. 50대 딱 넘어갈 때 공병호의 고전강독 1권 2권 3권 4권 5권을 그때 썼는데 두 번째 책이 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리더의 자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만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하는 국민들은 그만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 공병호의 고전강독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인물이 리더의 지혜에 앉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만한 벌을 감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좀 더 가치 있는 정치란 일에 직접 관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최고의 벌이 무엇인가 하면 만약 자기가 지배할 것을 거부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할 것을 거부했을 때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에게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벌이다. 이것은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시민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이죠.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들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그 대가는 행편없는 자들에게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소크라데소의 이야기는 행편없는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여기에서 더 이야기한 것은 행편없는 자들이 만든 법에 따라 가지고 재산을 약탈당할 것이다는 거죠. 우리는 피처럼 여러분들 자기의 재산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재산을 모으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때 우리는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이 뭔가 하니까 자신의 재산과 자유와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문제를 이야기하고 선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여러분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여러분들 그 벌을 받지 않는 방법은 지배하는 자들이 지배 영역을 떠나는 것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고의 벌이 무엇인가 하면 만약 자기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거나 정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일을 거부했을 때는 자기보다 행편없는 자들에게 바로 복속당하거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플라톤 국가론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플라톤 국가론에서 소크라데스 입을 빌려가지고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플라톤하고 여러분 소크라데스 사회는 나이차가 40년 정도가 낫고 그다음에 두 사람 사이에 서성과 제자 사회는 8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소크라데스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플라톤이 수많은 저서를 남긴 거죠. 소크라데스는 인생을 제대로 산 겁니다. 자신이 했던 이야기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받아가지고 제자인 플라톤이 글로 남겼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소크라데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훌륭한 인물이 정치 참여를 거부하면 벌을 받는다? 양식을 갖고 있는 백성이 여러분들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꼭 같은 이야기입니다. 회사든 국가든 인간이 모여 사는 모든 곳에서는 정치라는 것은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피와 같은 재산과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심한 경우는 뭘까지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생명까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 홍콩 사람들이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침묵하든지 나가든지 아니면 저항하든지 저항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침묵하든지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은 나가겠죠. 어제 홍콩 이야기도 며칠 년 한 번 다뤘지 않습니까? 정치에 무관심한 벌을 받게 되고 또 충분히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제 오명을 안고 나왔지만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도 아주 똑똑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워트게이터 사건으로 물러났던 리차드 닉슨입니다. 리차드 닉슨은 워트게이터 사건 때문에 탄핵까지 몰렸지만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말년을 참 잘 보냈죠. 그러니까 낙향해가지고 변호사 아주 뛰어난 변호사 출신이니까 다른 역대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저서를 많이 남겼습니다. 저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다 이렇게 폼 잡고 다니지만 그냥 다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차드 닉슨이 쓴 저서들 가운데 제 머릿속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것은 본인이 정치인의 역전 가운데서 만났던 책의 지도자들을 정리한 어류문화사에서 나왔을 겁니다. 지도자들이라는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죠. 자신이 만났던 주월레라든지 이승만 대통령도 나올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의 교육관계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리차드 닉슨이 그 지도자들이라는 책에서도 미국에서도 여러분들 사적인 그런 삶이 너무나 많이 까발려지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나서려고 하는 사람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정리를 해놨던 거죠. 리차드 닉슨은 캘리포니아의 이름들 연고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말년에는 대개 뉴욕에 살았죠. 뉴욕에 살았는데 뉴욕에서도 마지막 죽는 날까지도 지측인 호기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런 지식인들하고 교유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남기신 분 기록들을 본 적이 있네요. 어쨌든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벌을 받게 되는데 소크라데스는 그냥 벌이라고 했지만 나는 재산도 잃고 자유도 잃는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의 일부분을 떼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